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가지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보안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작은 교육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번에는 스터디 모임처럼 이렇게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쌓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는 좀 커지다 보니까 몇 멤버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육서비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컨텐츠 개발들,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약 한 2년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3년 차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업체, 그 다음에 기업 강의도 찾아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벌써 많이 수주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 형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면서 국내에서는 왜 이런 것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들, 보지 못했던 보다는 뭐 이렇게 IT 보안 쪽으로는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 형식의 온라인에서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과 그런 영상들, 동영상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을 좀 더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선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 단기 과정처럼 이렇게 단일 단위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한 것들을 이제 인프런과 그 다음 온오프믹스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인프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어디다가 이제 유통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이 대표님을 잘 만나가지고 너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보안 프로젝트라는 페이지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만들어줬어요. 좀 강의가 많다 보니까 또 관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인프런에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강의들이 이제 나옵니다. 강의들이 나옵니다. 물론 외국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만원,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배포를 하고 싶지만은 국내는 그런 수요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도 강사들 그 다음에 직원들 또 이거를 이제 편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하거나 하는 그런 직원들을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지비도 나와야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이득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낙이고 있는 것이지 온라인 강의로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학생들한테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국민대하고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들, 이 강의들을 포함해서 인프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거를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은 인프론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 이게 온라인 강의 같은 것은 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안 프로젝트라는 강의, 보안 프로젝트라는 단체요. 보안 프로젝트라는 단체라는 것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약 한 4, 5년 정도는 거의 저희들이 무료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오이킹 강의를 거의 무료로 했었어요. 4, 5년 동안은요. 물론 이제 그냥 간식비 정도, 간식비 정도만 받아가지고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치더라고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돈을 이제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시작한 것이 지금처럼 이제 사업이 좀 커지기, 교육서비스로 이제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저도 이제 교육서비스에 10년 이상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져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냥 오프라인 강의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책도 쓰고 하다 보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미나를 처음으로 유료로 할 때쯤 약 한 3, 4만 원 정도 받았어요. 주말에 강의를 한 5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울산에서인가 대구에서인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이었던 것 같아요.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KTX 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 정도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올라왔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래에 울산 쪽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이런 강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강의 형태로 이제 찍던지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이제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 좋겠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학생한테 이제 약속을 했죠. 온라인 강의를 만들 테니까 올라오지 마라. 그냥 1, 2만 원만 받고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무료로 제공을 못하겠고 그게 이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온라인 강의를 배포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배포를 했었어요. 사실이요. 지금도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점점점점 이제 수요가 줄어들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좋다가요. 그래서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올리면서 적정선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이 적정선인가 라는 것들은 좀 분위기를 보면서 할인 이벤트도 하고요. 또 가끔씩 30% 할인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IT 보안뿐만 아니고 다양한 강의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벌써부터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그런 강의들도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동일한 강의들이 멀티 캠퍼스나 이렇게 한컴 엔디스하고도 같이 추진을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보통 5일 동안에 150만원, 170만원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수준이 온라인 강의가 더 떨어지냐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만 지금 현재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프라인 강의하고는 실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러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회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멀티 캠퍼스에서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많은 강의들 IT 보안과 관련된 강의들은 저희들하고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3, 4과목 정도의 강의들은 또 외부 분들하고 통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 들어보신들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강의들 저희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저희 보안 프로젝트 쪽에다가 항상 제가 공지를 해요. 지금 봐도 내년도에 진행할 것은 제가 조금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장애인분들 아니면 국가유공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분들인데 거의 다 장애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한테 이 강의들을 전달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도나 그런 것들 잘 조절을 서로 공감을 가지면서 조절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까지 같이 봐주고 힘든 조금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왜그냥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분들한테 항상 저희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비전이고 또 저희 강사들과도 비슷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런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거에 많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또 학생들 취업준비생 대상으로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강의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강의 컨텐츠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나마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사가 중점적으로 무료로 강의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유통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오프 믹스에서도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들 모예킹 장기 과정 같은 거 특히 모예킹 장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과정으로 제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모예킹 장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들었던 친구들이 또 저희 회사에 다 직원으로도 또 있어요. 다 저희 강사하고 지금 현재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저한테 이제 배웠던 친구들 중점으로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저희들 같이 집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왔던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을 중점으로 제가 출판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성코드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악성코드 책 이정은 씨가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보안 프로젝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akers가 저희 출판사입니다. Vmakers. 그래서 이렇게 Vmakers라고 치면 이번에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워드프레스 관련된 책인데 이것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썼던 것을 책으로 이렇게 집필을 써줍니다. 이력서에 책을 썼다라는 이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위별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기가 이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결과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온오프믹스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이킹 실무 장기 과정 아니면은 모이킹 악성코드 입문 그러한 장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혹시나 관심 가지시고 그런 것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젠지 말씀 주시고요. 또 만약 이런 강의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 지금 현재 여기 인프론에 없는 다른 강의들. 이렇게 CTFO에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강의들 주제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 강사진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